대한민국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어려움과 함께할 대국민 고민 해결 프로젝트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요. 부부관계, 자녀, 직장, 연애, 신앙, 건강, 재정 등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인생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보내주세요. 앞으로 매주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요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문 앞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장경동 목사의 잘 사는 방법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 잘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